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은 11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수원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150개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산업혁신운동 및 스마트공장 발대식을 했다 이날 행사는 현대차 21만 502.68J 루피 올해로 4년째 참여하는 스마트공장 추진 계획을 발표한 뒤 협력사의 품질경쟁력 확보 방안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 사례를 공유한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품기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